다 신축 빌라인데 이쪽에는 저쪽에도 있구요 저쪽이 큰길 이것도 신축이고 몇세대요? 한 열세도 되겠네 이거 린비티가 CD DVD 제작 이 쪽이 중공역 쪽이구요 이쪽은 아직 빨간 백돌집이 많이 있네요 대원스마트빌라동 저기 완전히 빌라가 엄청 많네 내진설계미 시공 전삼행 대리석 시공 시스템 에어컨 세대동 네대설치 방세계 욕실불 오른쪽이 태양캐슬 빈고랑로 20길 이쪽이 근자역 쪽이구요 이쪽은 다 완전히 열립이네 들어가볼까 이쪽은 빨간집이 많네 저쪽이 중공역이구요 이쪽은 내리막길이구요 여기가 중공역 정신건강센터 2차 여기가 세금물 여기가 세금물인데 신총 현재 할빔 저쪽이 중공역 쪽이구요 이쪽이 용마을 육마초뒤쪽 육마초뒤쪽 저쪽이 군자역 쪽이구요 저쪽이 중공역 이쪽이 중공역 쪽 고맙초뒤쪽 저쪽이 중공역 쪽이 고맙초뒤쪽 고맙초뒤쪽